다음 분 최명호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남자분이 나오셨는데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직접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요 여주 하면 또 경기도 여주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쌀인가요 쌀도 있고 고구마 고구마 땅콩 땅콩 유명한 여주고구마 밤고구마 그럼 그쪽에서 혹시 뭘 하시나요 그쪽에서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공부만 하고 있어요 네 노래 공부요 학습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구도 공부하고 네 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네 그럼 경기민요 하시는 거였죠 네 네 경기민요 하신지 오래 되셨어요 아니요 원래 전공은 네 대금 연주자예요 대금 네 대금을 그러면은 바로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본 그걸로 들어갈게요 네 네 노래가락 준비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노래가락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네 중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열려는 다가재라 다 형제 낙춰자 하니 궁우 유신하오리라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무량수가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형판다라 삼신산불로 철을 여기저기 심어놓고 북당의 학발 양친을 오시여다가 연연익수 구마 무정한 구마 오셨던 님을 내보낸 나 오실보내지말고 참듯 나를 깨워주세 이루엔 이루엔 님이 오거든 날 깨울 걸 청살리 청살리 벽개 수야 수의 감을 차랑마라 일도 길도 청해 하하 이면 다시 보기 어려워라 명월이 명월이 망공선 흔히 수여 고간들 못들 못들 흐리 예 예 예 네 노래가락 근데 너무 엄청 멋들어지게 하시네요 아니요 많이 긴장했습니다 긴장하셨어요? 아니 그런 거 같지 않은데요 아주 그냥 뭐 멋들어지게 노래가락도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 난 처음 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청 멋들어지게 이렇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하신 지가 오래된 거 같아요 뭐 국악 쪽에 전반적으로 이제 전공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네 소리는 소리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아 근데도 아주 그 하시는 게 이렇게 저 깊이가 있다라는 뭐 아주 멋있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나오시면은 이제 이거 저 메달을 또 이렇게 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명호님의 노래가락 들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gt left